1. 바닥 오염 카니발처럼 큰 차량의 걱정거리 바닥 오염 오늘 하면 바닥 오염으로 인해 여러 번 신경이 쓰인 적이 있을 겁니다. 왜 차량의 바닥은 직물 소재로 제작되어 오염에 취약하게 되었을까요? 패밀리카 끝판왕 카니발 이름에 걸맞는 차량인 만큼 우리 아이 및 가족들이 탑승합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탄다면 당연하게 청소는 필수 아닌 필수로 오너의 걱정거리가 되곤 합니다. 일반 차량의 내부를 청소하다 보면 이 바닥에 붙은 먼지나 잔 이물질들이 청소 시에 스트레스가 되곤 합니다. 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렸을 경우 물기는 더욱 차량 바닥에서 오염이 되어 오너 및 가족이 타는 차량 공간에 위생을 위협하곤 합니다. 먼지나 방수는 일상생활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방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. 청소를 더욱 간편하고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직물 소재인 바닥이 박힌다면 어떨까요? 미세먼지 안녕! 아트원 모노룸 작업 하나면 내 차의 고급스러운 바닥이 탄생됩니다. 내 차의 퀄리티 및 디자인 효과는 업그레이드! 직물 소재처럼 먼지가 끼지 않습니다. 냄새야 물로 봐라! 오염물질을 쉽게 닦을 수 있는 간편함이 있습니다. 방수가 되어 물기에 강합니다. 청소에 획! 간편함! 이 있습니다. 직물 시트 대비 오염에 강합니다. 우리 가족이 타는 차량인 만큼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또한 취향에 맞게 전체 모노룸 바닥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검정, 베이지 두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한 번 작업으로 폐차 때까지 오염이여 물러가라! 아, 맞다! 다들 차량 시트를 교체하는 작업인 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고민되실 텐데요. 가격은 30만원입니다. 차를 5년 이상 탄다고 생각하시면 가성비 있는 소비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. 자, 이제 모노룸 바닥 선택은 오너님들께서 현명하게 고민해보시고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. 꼼꼼한 작업은 아트원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